속에 있는 거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고 요즘은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 소리 한 번 질러볼까요? 오케이 시작 자 소리 3초 동안 시작 항소! 이 속에 있는 거를 좀 확 뱉어내야지 이 속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가수들이 빨리 이렇게 많이 하는 물담과 제가 아버지 올해 60이에요 진짜 젊어오십니다 아 농담이구요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 소개를 한 번씩 확 뱉어내셔야 그냥 속이 좀 편해지고 또 번갈게 지시고 젊어지신답니다 아시겠죠? 예 오늘도 비행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앵콜 진짜 여기서부터 앵콜이에요 앵콜 앵콜은 이제 제 노래 안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아시는 노래로 박수치면서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? 네 준비되셨어요? 네 준비됐나요? 네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아이고 준비됐나요? 네 자 다시 한 번 더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아이고 많이 되셨네요 이제 네 준비되셨으니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게요 박수치면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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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bk 박수 Ш어 박수 솟아 소망을 내 가슴 굴련네 울렸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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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배가 다시 본인의 운련던가 울렸던가 그분 밝아와게 마가니 엊소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이 없어진다 자주 노력을 바쳐 사랑하는 그 이름 족가선생 소울에랑 가질 바오 가질 바오 박수 자 이뻐로 추래요 칠레오 물레오 피는 남쪽 날아내고 난 언정기 언급히 애초가 상당길이 있습니다 자주 보러 자주 보러 이 배불로 눈물을 흘려 이 노래가 다 무려 지우다 우리 지우가 우리 지우가 여러분 잘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온도히의 외추가 상가 귀빌 입숭이 자주골의 입에 불고 모든 이별 이별을 안으며 죽여 모니즈! 저도 모니즈! 모니즈! 사람! 앨몰? 앨몰이 이렇게 껄짝치고 내서 어떻게 해요? 다시 한 번